1. 콘텐츠 마케팅 지금부터 콘텐츠 마케팅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이란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촉진활동의 하나로써 메시지를 제작하고 고객들에게 제공하여 제품을 널리 알리는 활동을 말합니다. 여기서 메시지는 유익하고 독창적이며 흥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가 되어야 합니다. 기업이 콘텐츠를 제작하여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자극에 해당되며 고객은 제품 구매로써 반응하게 됩니다. 따라서 콘텐츠 마케팅은 고객이 제품 구매로 반응할 수 있도록 고객에게 유익하고 독창적이며 흥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1년의 촉진활동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과거에도 콘텐츠의 중요성은 강조되어 왔습니다. 마케팅 믹스의 촉진관리 동영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TV, 라디오, 신문, 잡지의 4대 매체를 활용하던 전통적 마케팅에서도 콘텐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전반적으로 콘텐츠가 부족한 상황이었으며 콘텐츠를 만들 때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창의적인 콘텐츠를 많이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시대 이후 디지털 기기들을 활용하는 소셜미디어 시대에는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하면서 콘텐츠가 범람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콘텐츠 과잉 시대에는 대부분의 콘텐츠는 읽히지 않고 방치됩니다. 따라서 고객들에게 읽히는 창의적이고 가치 있는 콘텐츠가 강조되고 있으며 효과적인 전달 방법과 분석 방법이 강조되는 이른바 콘텐츠 마케팅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통적 마케팅과 콘텐츠 마케팅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전통적 마케팅은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스 마케팅이라면 콘텐츠 마케팅은 고객별로 필요로 하는 내용을 전달하는 1대1 마케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마케팅은 기업이 고객들에게 일방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업 중심의 한방향 커뮤니케이션이며 아웃바운드 마케팅이라 한다면 콘텐츠 마케팅은 기업과 고객이 서로 의견을 주고받는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며 외부의 고객이 정보를 기업 내부로 전달하는 인바운드 마케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통적 마케팅은 고객과 접촉 없이 대량으로 정보를 살포하는 ATL 마케팅이거나 특정 고객과 접촉하여 대면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BTL 마케팅이라면 콘텐츠 마케팅은 ATL과 BTL을 혼합한 TTL 마케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적 마케팅은 기업이 중간상에게 중간상은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정보를 밀어내는 푸시형 마케팅이라면 콘텐츠 마케팅은 고객들이 콘텐츠를 읽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풀형 마케팅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네이티브 광고, 브랜디드 콘텐츠와도 다릅니다. 네이티브 광고란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목적으로 콘텐츠 형태로 만든 온라인 광고를 말합니다. 흔히 기업이 광고임을 표시하고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브랜디드 콘텐츠는 콘텐츠 속의 브랜드의 이미지나 메시지가 포함된 단편 영상, 웹툰,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디자인된 콘텐츠를 말하며 네이티브 광고의 하나에 속합니다. 그러나 콘텐츠 마케팅은 소비자들의 관심사항을 콘텐츠로 만들고 흥미와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고 함께 대화하고 질문하고 브랜드를 평가하고 제안하는 체제로 운영됩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고객과의 관계를 강화할 수 있고 대화 내용을 새로운 시장 개척이나 신제품 개발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제품 판매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콘텐츠 마케팅이 성공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콘텐츠를 위한 콘텐츠는 피하라는 것입니다. 콘텐츠 마케팅이란 대량의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장문에 텍스트를 게재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콘텐츠 과잉 시대입니다. 최근 콘텐츠 마케팅은 죽었다 라는 보고서가 많을 정도로 콘텐츠는 범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위한 콘텐츠는 피하는 것이 콘텐츠 마케팅이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읽히는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즉, 콘텐츠 품질이 중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자신에게 유용하고 독창적이며 흥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가 아니면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콘텐츠를 만들 때 시리즈 형태로 만들어야 합니다. 콘텐츠를 웹사이트에 게재하거나 이메일로 발송을 할 때 매 회마다 1회로 내용이 종결되면 지속적인 관심을 이끌지 못합니다. 따라서 연재만화 또는 연속극처럼 연속성을 가진 콘텐츠를 만들어야 독자들의 관심을 계속 묶어놓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독자들의 반응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텔레비전의 주말 연속극은 시청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본을 끊임없이 수정하여 진행됩니다. 독자들의 반응은 댓글에서 나타나지만 독자들이 클릭하는 내용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식품과 관련된 콘텐츠를 게재할 때 단백질 보충, 다이어트, 노화방지, 위건강 등 다양한 내용으로 구성됩니다. 내용별로 자세한 내용을 클릭하도록 유도하면 독자들이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의 클릭을 분석하는 것을 전문용어로 관련 내용의 URL 클릭이라 합니다. URL 클릭을 분석하면 고객의 반응을 분석할 수 있습니다. 셋째, SEO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SEO란 검색엔진 최적화로 번역됩니다. 즉, 네이버, 다음, 구글 등 검색엔진에서 키워드를 입력하여 검색할 때 자사 콘텐츠가 상위에 노출되도록 관리하는 작업을 SEO라 합니다. 따라서 콘텐츠와 관련된 검색 키워드를 많이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키워드는 한 단어보다는 두 단어 이상의 복합형 키워드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마케팅보다는 콘텐츠 마케팅, 디지털 시대의 콘텐츠 마케팅,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콘텐츠 마케팅 등으로 검색 키워드를 여러 단어로 구성될 때 클릭 및 전환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콘텐츠라 하더라도 검색엔진을 통하여 검색할 때 상위에 노출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롱테일 법칙에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롱테일 법칙이란 비인기 상품 80%가 인기 상품 20%보다 훨씬 높은 가치를 창출한다는 이론입니다.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파레토 법칙은 상위 20%의 고객이 매출의 80%를 창출한다는 것입니다. 롱테일 법칙은 파레토 법칙과 정반대라는 의미에서 역파레토 법칙이라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인터넷 서점, 아마존닷컴에서 연간 몇 권밖에 팔리지 않는 80%의 인기 없는 책들이 상위 20% 베스트셀러의 매출을 추월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가능하면 다양한 콘텐츠를 많이 게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콘텐츠가 다양하면 온라인 고객들이 검색을 통하여 많이 찾아올 것입니다. 다섯째, 콘텐츠 마케팅에서 마케터의 역할은 브랜드 기획자가 아니라 이야기꾼이 되어야 합니다. 콘텐츠가 소비자들의 삶과 연관되어 소비자들에게 유익하고 흥미와 감동을 주도록 만들면 인기 있는 콘텐츠가 되며 광고를 포함한 다양한 촉진활동, 빅데이터 마케팅, 모바일 마케팅, 소셜미디어 마케팅 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여섯째, 콘텐츠 형식입니다. 흔히 콘텐츠라고 할 때 보도자료, 기사, 사례연구, 책 등 문자 형태만의 콘텐츠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포그래픽, 인터랙티브 그래픽, 만화, 게임, 동영상, 영화 등으로 다양한 시각적인 콘텐츠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유익하고 흥미와 감동을 유발하는 시각적인 콘텐츠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곱째, 콘텐츠를 널리 퍼뜨리는 인플루언서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비자들은 신뢰받는 사람들로부터 추천받기를 좋아합니다. 콘텐츠 마케팅은 인플루언서 마케팅의 하나입니다. 인플루언서는 최고의 콘텐츠 마케터들이며 이들은 제품을 직접 광고하지 않지만 브랜드를 인지하고 추천합니다. 인터넷에서 입소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콘텐츠 마케팅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